아 이거 완전 많이 시원해졌네 우와 순살 오늘은 한강 한번 가볼겁니다 한강에 지금 벚꽃도 피었을까 모르겠는데 저기 한강 가서 피자랑 소주랑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샐러드 한 개면 돼? 저 앞에 안녕하세요 이거 먹을까? 시저 먹을까? 시저 6,800원입니다 네? 네?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가봅시다 벚꽃 금방 피어있다 이게 여의도 이쪽 라인들이 원래 이거 다 벚꽃이거든? 뭐가 더워? 원래 아직 이쯤 안피나? 원래 4월? 잘 모르겠다 4월 둘째쯤 난게 하겠어 그럼 밑에 진해 이런 데는 폈겠다 맞지? 벚꽃은 진짜 깜짝 피고 진다 맞지? 우리 한강 갈 때 이러면 밑으로 가잖아 지금 피자 안 시켜놨으면 여의도 여기 돌아가지고 한강 갈 수 있거든? 여기 생태공원이 있어 밑에 안 들렸어 오빠 약간 무섭다 아이씨 니가 그만하 하기 전까지만 해도 고소공무증이 심해가지고 이런 건 좀 쪼리긴 하지 와 날씨 진짜 좋다 왔지? 이야 진짜 좋다 우와 졸라 무섭다 자영어 타는 사람도 있고 원래 우리가 일로 내려간다고 원래 이게 생태공원처럼 저렇게 이렇게 물도 있고 저거 뭐야 저거? 하기 안 뭐야? 어 두루미 두루미 가 가 근데 피자 바로 해주나 보다 15분 걸리면 맞지? 여기로 직진 쭉 가다보면 이제 피자집이야 여기 보면 나 지금 버리게 아 치코바 냄새 좋다 오 치코바 살까? 치코바 살까? 아니 맵잖아 오래 걸려 그리고 사연이 얼마나 걸려요? 10분 어 그러면 이거 먹고 올까? 순살 아니고 뼈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순살 순살 먹기 편하게 소장 할인되셔서 2만원이세요? 좀 드릴까요? 아니요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피자 찾고 오자 바로 옆이다 앞에 잠깐 갔다올게요 네 요건 저였는데 어디야? 어디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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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? 소장 주문했었는데요 네 조금만 하세요 어우 빚었다 오 냄새 좋다 와 와 냄새 아 씨 그니까 옛날 그 추억의 그때 그 시절이 생각이 난다니까 피자 먹으면 피자아웃은 좀 비쌌기도 했는데 옛날에는 피자집 가면 레스토랑 가는 느낌이었잖아 어 상혜가 저희 거예요? 아 네네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나 다 빠져서 피자 먹지는데 ㅋㅋㅋㅋㅋ 에헤헤헤 네 네 피자 떡대겠다 ㅋㅋㅋㅋㅋ ㅋㅋㅋ ㅋㅋㅋㅋㅋ 보고주매했다 어 이게 원래 저쪽 여의도 안쪽길은 만개하거든요 쫘악 있다 쫘악 이거 완전 많이 시원하겠네 요쪽은 조금 옆이고 여인하루역이 저쪽 직진이 가면 있거든 우리 사람 많이 없는데 있자 저 끝으로 가면 사람 꽉 차 있을 수도 있을걸 우리 여성치고 목욕기 때문에 주목이 안 되는 곳 없나 한편한 데로 가야 되는데 저 나무 밑에 여기 필까? 여기 피자 한 퍼 피자 이거 쏟기기만 쏟게 바라본다 안 쏟아 쏟을래 나는 어떤데 쏟았나? 와 지 야 이거 뭐야? 한 번 먹어봐 한 번 먹어봐도 돼? 남들 같이 먹어야지 어? 맛봐봐 맛봐봐? 도어 이것만 먹어봐 야 소스 완전 음 내 손 한 번 닦아봐도 근데 이거 상 한 개만 해도 끝나는데 피자 한 개로 이거랑 또 또 이게 익은 것만 먹으면 살찌니까 샐러드 샐러드 좀 내려놓고 이거 아까 2만 원 했나? 얼마 했지? 아 순쌀 가방들 술 가방 어? 이거 시원하다 이거 우리 시원하게 이거 먼저 한잔하고 시작할까? 문재야 이거 넣어놔 이거 무거우면 어떻게 해? 무거우면 내가 차려할게 여기 가만히 있어봐 아 줘 봐봐 여기 버릴 때 어딨어? 여기 여기 버릴려고 그러면 다 가야 되거든? 근데 이게 무거우면 무거우면 이상하게 그런게 아니다 이게 소화제라고 보면 되거든? 아 야 옛날에는 이거 진짜 원샷이었다 원샷 무거우면 피클 무거우면 지금은 좀 왠지 좀 원샷도 못하겠는데 자 아사히 이거 너 먹어봤어? 봐봐 위에 뚜껑 봐봐 이거 또 터질수도 있다 좀 이따 먹자 이거 확 따야되나? 한잔 먹을게 먼저 아 맛 즐기네 요 끝에 자꾸 딱 찌면 반으로 딱 갈라진다? 네 치렀지 떡이랑 치고 봐 치 피자나 이런거 축축한거 싫어하는데 맞아 먹지마 응? 말이 또 그렇게 해? 아니 이거는 피자가 축축하노? 축축하다 아 아 이 관장 같다 진짜 음 음 음 찐간자다 해산물 맛이 확 나네 야 찐해산물이다 맞지 응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자 빠듯이 와쌍 올라갑시다 음 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몰라? 일단 실푸드에 대장이라는 소리네요 맛은 있는데 저 뭔 소스 쭉쭉할 뿐이냐는게 일단 담백해야 되는데 호슬루 이건 뭐야지 이거 있으면서 이불로 지 혼자 몰라고 안 뜯어졌네 나 이거를 요거에 먹을래 치킨 소스 테레드 있잖아 이거 얼마? 6,000원 준비했나? 그냥 슥슥 뿌리고 그냥 이렇게 파먹자 섞으려면 안되거든 샐러드 한번 뿌리고 안에 샐러드 한번 이렇게 먹고 먹을 때 치킨 샐러드 따먹고 이제 이거 한숨 쫙 때리면 아우 뭐 이랬다지나? 아 거품이 확 올라오네 애기 키우면 애기 울어도 이런 데 데콤하면 힐링이겠다 맞지? 야 우리 지금 4인분치 샀다 4인분치 생각해보나 야채먹는데면 코끼리얘기를 해 코끼리같애 너 얘기한다는 아닌데 어 맞는거 같은데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 쟨 나보다 훨씬 잘 쳐 응? 그건 뭐지? 눈물이 나가 짠 야야 치킨샐러드 한 번 더 보여주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란 샐러드에다가 치킨 넣으면 치킨샐러드 치킨샐러드 수고하 quan 침대 계란 치킨을 치킨샐러드 치킨샐러드 색 rad 치킨샐러드 꿀